네 리빙포인트 두 번째 주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무엇 하면 좋을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네 스스로 효자나 효녀라고 자부한 사람들이 있을까요? 없을 것 같은데요 엔퇴엘씨 효녀입니까? 아니요 불효녀다? 불효녀는 아니지만 발끈하시네 네 불효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효녀라고 효자 효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자기가 불효자 불효녀는 절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 통계적으로 보면 형제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건 맞아요 제가 윤태호씨보다는 훨씬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효녀는 아니지만 불효녀는 절대 아니다 근데 뭔가 동생과 저는 그 맡은 바가 확 달라요 약간 저는 물질적으로 뭔가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약간 그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리는 스타일이고 동생은 이제 옆에서 말을 되게 잘해요 엄마를 위로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내 동생은 말로 때운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그걸 더 좋아하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를 해도 동생과 제가 반응이 다르니까 태우는 말이야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예쁜 말해주고 위로해주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팩트를 딱딱 짚냐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형제 중에 말로 때우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있어요 묵직하고 묵묵하지만 결국은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네 저입니다 저입니다 네 저예요 저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이 달라서 역시 그 특히 엄마들이 네 아양 떠는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있어요 맞아 네 근데 또 실질적으로 제가 또 딱 해드리면 또 최고라고 막 또 이래요 둘이 뭐하냐고 둘 다 나가라고 하신 분 있고 불효자 불효녀 둘이 나가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여러분도 소개해주세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 뭐하는 게 좋다 예 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